2. 2. 2. 3. 4. 4. 8. 8. 10. 11. 10. 12. 11. 12. 와우! 아니, 뭐 떳잖아. 왜 이런 건 떼어주면 안 돼? 그 전에 향수 맡았지? 그런 건가? 다 나와! 다 나와! 나비잠 김희철, 민경훈 둘 중 한 명을 선택하자면? 이유로 얘기해 주세요. 두 분 다 너무 좋지만 그래서 시작하는 장면에서 어머니는 오늘 피처 때부터 챙겨주시기도 했고 그래서 잘 죄송해 주세요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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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왜 이렇게 빨리 뛰어와? 뭐야, 너 왜 뛰어가? 야! 싸우지도 않았는데 왜 뛰어가서 때려? 야, 야! 고을 잘못했다고 와서 네가 때려! 너 흥분하려고 자꾸? 나 이거 못 보고 있으니까 정신을 못 찾는데 자, 저 희철이 흥분 가라앉히고 자, 저 희철이 흥분 가라앉히고 그 의미가 있어! 그 의미? 오! 오! 안녕, 난 첫사랑고에서 전화권 모모야 반갑다 모모! 오! 모모는 잘 무지! 모모는 무지개! 모모는 무지개! 모모는 새를 쫓아가는 신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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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남은 구멍이 오!